안세형 선수 금메달을 따던 순간에 마치 작정했다는 듯이 자기가 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관리 부실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고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다 이런 걸 지정을 했는데 저는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Z세대의 특징 22살짜리 안세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안세형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제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때까지 뭐냐면 왜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발언 안 했냐라고 했었는데 이 금메달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제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작정하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온 배드민턴 선수들이 좀 더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세형 불참한 것 같고서도 처음에는 안세형이 불참했다 얘기가 나왔는데 안세형은 비행기 타기 전에 협회에서 나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는 게 기자회견을 나가지 말라는 얘기였는지 아니면 기자회견은 나가도 좋다는 얘기였는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세형 선수가 7년 동안 정말 얼마나 울분해 쌓였음을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세형의 전달 꼭 그날 했어야 된다는 저는 강력한 의미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온 국민이 안세형의 메달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세형 혼자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대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이 선수들을 지원하고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세형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했어도 개인 자격으로는 정말 그 비용이나 이런 걸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국가의 지원이나 시스템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국가 지원 대표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는 얘기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바로 그게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이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야 했을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봤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죄인입니까? 그 선수들 분위기가 굉장히 침몰했잖아요. 침몰했죠. 정경은 동메달리스트. 이거는 동료에 대한 내의도 저는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안세형 선수를 질타할 건 질타해야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불거질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좀 참 저한테 와닿았던 얘기는 해외 나갈 때 우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제가 스포츠 기자는 안 했지만 운동 선수들, 펜싱 선수들 직접 접해본 경우에 따르면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는데 해외 나갈 때 말입니다.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이용합니다. 그거 이제 과거 기사예요. 과거 기사인데 임원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2018년이에요. 2018년 경기 때도 선수들은 이코노미를 타고 그 다음에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불과 6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이 협회가 얼마나 거지 같은지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배드민턴 협회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번에도 들어올 때 안세형 들어왔잖아요. 배드민턴 협회는 또 같이 안 들어왔어요. 네. 따로 들어왔죠. 따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들어오면서 보십시오. 그 비즈니스 예약을 해놨다가 집 들어올 때 또 이코노미 뭐 이런 거 이코노미로 바꿔 타고 들어왔대요. 이코노미 바꿔 타고 들어오고 또 현지에서 급하게 예약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아니 그거 같이 들어오지. 뭘 피하려고 안세형이랑 해서 그 다음에 선수들이랑 같이 안 들어오고 나 이게 그것도 코미디예요. 협회가 돈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네. 아시잖아요. 파리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에서 바로 티켓팅 하려면 돈이 엄청 드죠. 거기다가 비즈니스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들어오고. 맞습니다. 저는 이 안세형 선수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특히나 이 선수의 부상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수가 괜찮다고 해도 선수가 욕심해. 저 그냥 나가도 돼요.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아니야. 네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히려 선수들을 한 번 써먹고 버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수들은 진짜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수가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힘들었었는데도 협회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소문 안 나게 해라는 데만 집중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베테미턴 협회나 국가대표팀 여기가 이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선수들은 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러니까 얘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한민국이에요. 맞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소속 집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누구보다 중요한 세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체육회 지도자들 그리고 체육회 올림픽 선수단 코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방금처럼 야 너가 좀 더 참고 아파도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중요해. 우리 집단이 더 중요해라는 식의 개발도상국 시절에 우리 88올림픽 열든 시절의 마인드십을 크게 본다면 이 안세형 선수와 협회의 갈등도 결국에는 어떤 그런 갈등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세대 갈등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표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안세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모든 분들이 감격을 저도 정말 감격했거든요. 너무 잘했죠.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요. 이 선수가 그날이 아니라 금메달을 안고 귀국해서 그 얘기를 했으면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잔칫날 재뿌린 거는 대한민국 어딜 가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죠. 잔치상에 재뿌리면 안 되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는 네가 꼰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자 동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을 집단에 비해서 뒤에 두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개인이 집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의인가 라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 현장에서 MG들한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뭐 야 니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사실 진실은 이제 안사영 선수가 들어오면 더 조목조목 밝혀질 것 같아요. 안 선수가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지금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인천공항에 이미 많은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개선되는 이번에 정말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드민턴협회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배드민턴협회 31대 회장 김탭규 씨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입니까? 삼성인가요? 현대인가요? 어딘가요? 아니요. 이분은 충청도 기반한 이를테면 충청도 기반한 지역체육인이요. 뭐냐면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양궁협회 이런 것처럼 현대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한빛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이고요. 한빛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축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랑은 상관이 없는 충청도 소재의 회사이고 이 사람이 지역협회장을 거쳐서 충남 배드민턴협회장을 했습니다. 충남 배드민턴협회장을 한 다음에 전국 단위의 배드민턴협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갈등은 사실은 체육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들도 지금 금메달 땄다고 굉장히 환호를 하시지만 어떤 여론조사가 옵니다. 금메달 따는 엘리트체육의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인을 지원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국민 99%가 생활체육을 지원하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럴테면 만약에 아이스하키 생활체육과 선수 이 비중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런 거는 생활체육 기세가 너무 센 거예요. 제가 다닌 동네 구만 해도요. 배드민턴 구에서 협회들끼리 리그전이 벌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배드민턴은 이렇게 저변이 넓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배드민턴 종목이 좀 특성이 다르네요. 양궁처럼 생활체육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네요.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직접 하시는 분이 정말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특히나 양궁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완전히 1987년부터인가요?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 그 안에서의 체육 행정이라는 게 정말 정확히 지원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회장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생활체육을 강화해야 된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만 왜 따로 특혜를 주냐 하고 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드민턴 협회에 속해 있는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은 실제로는 양궁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배려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알겠네요.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 양궁이나 다른 종목 선수들에 대해서 개인 관리들을 가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좀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종목 차이 크네요. 제가 알고 있는 펜싱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국가대표에 있는데. 펜싱 국가대표들은 올림픽 때 잠깐 지금은 이제 올림픽 때도 우리 유명해졌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던 펜싱 국가대표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올림픽이 아닌 각종 월드투어를 다닐 때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요. 남미에서 대회가 열리면 제일 싼 표를 얻는데요. 그러면 한 36시간 간대요. 돌아서. 그리고 가서 호텔에서 또 가면 경기복 빨래부터 해서 경기복도 늘어나야 되고 하여튼 그런 짠내난 얘기를 들었는데 배드민턴도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인기 종목의 선수들을 보면서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옆에는 이번에 특히 안세영 선수 부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몸이 부상당하면 경기 못 나가게 해야 되죠.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시안게임 나가게 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